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앞으로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비교적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낮은 동부 내륙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1cm 내외로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익산과 김제가 6.7도, 고창은 10.5도로 출발했고요. 내륙 지역은 무주가 3.2도, 진안은 5.7도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후보다 10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기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을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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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